외랑 비밀 안 해줘요 아,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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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야? 오, 진짜?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먼저 안 울었습니다 보셨죠? YD, YD 무슨 일이야? 오늘 YD가 먼저 울었습니다 YD 형,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YD! 예담아? 우리 예담이 울었습니다 예담이 울었다! 울었다! 아니, YD! YD 괜찮아? 아, 어떡해! 휴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얼마나 울음 참고 노래했는데 진짜 노래하면서 마주쳤는데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YD 울지 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트라이튜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 이거 트라이튜도 예쁘고 슬로건도 너무 예뻐요, 다들 산타는 없거든, 그쵸? 모르겠어요, 산타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다 형이 잘 이끌어진 덕분입니다 왜 울어요? 아, 뭐야! 다 형들이 잘 이끌어진 덕분이에요 맞아요! 아, 아닙니다! 아, 근데 진짜 현석이 형 말대로 이 콘서트를 위해서 우는 거지? 아, 쩡쩡아! 쩡쩡아! 무슨 일이야? 쩡쩡아! 쩡쩡아! 쩡쩡이야! 너 울어? 어... 쩡쩡아! 뭐지? 쩡쩡아... 뭐야? 아니, 정우도 진짜 열심히 했군요 왜 이래? 마지막 날이라고 다들 근데 정우가 이번 콘서트 준비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고생했었어요, 정우가 어... 쩡쩡아! 다들 사랑하신대 정우한테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진짜 잘했어요! 잘했다잉! 네가 제일 잘했대요? 아, 저기... 정우 잘하셔야 돼요, 진행하셔도 돼요! 박정우 잘했다잉! 세수 한 번 진행하세요! 왜? 하하하하 한 번 안 하죠, 진짜? 한석이요? 아휴... 우리 다 같이 앉자! 뭐, 왜 울어? 뭐, 왜 울어? 지훈이 형도 울어! 지훈이 형도 왜 울어? 얘네 왜 울어? 그러면 우리 그러자! 다 같이! 딱 155치만 울자! 아니, 예담아 너도 왜 울어? 괜찮아! 괜찮아잉! 아, 너무 행복해서 그래 어, 너무 행복해서 그래 예담아 어쩌지? 아,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네... 네... 그렇습니다 아휴... 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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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저메이커 여러분들 울지 말라고 하는데 울 거예요? 아니요? 진짜 울 거예요? 진짜예요? 자꾸 우시면... 아휴... 아휴... 울어도 된대요! elemental 절차asty 80% 헉... 이상하게 통과... 네... 형... insert listen apostolo 역사ert 정말 저의 눈물이 대변해 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